한 장면 간에 어디쯤일까 너 좀 던져면 쯤에 다시 잘 어울릴까 전부 태워다운 하면 이거 제일 품일까 우린 영화 같은 얘기 속에 어디쯤일까 한 장면 간에 빈 눈 속에 너의 온 모습도 볼수록 슬퍼 영화가 내 말이 아닌 이 맘에 사랑인가 싶고 또 느낄 순 없어 우린 영화 같은 얘기 속에 어디쯤일까 너 좀 던져면 쯤에 다시 잘 어울릴까 전부 태워다운 하면 이거 제일 품일까 우린 영화 같은 얘기 속에 어디쯤일까 아마도 다시는 아마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너의 모습이라 너무 아픈 장면이라 빈 눈 속에 비록 더 늦은 색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우린 영화 같은 얘기 속에 어디쯤일까 또 뵙고 싶어 아마도 다시는 아멘